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일을 마쳤는데 이럴 수가?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내가 몇 가지 꿀팁을 알아왔으니까 휴지가 없을 때 잘 써먹어봐.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볼 게 휴지심인데 솔직히 휴지 없을 때 휴지심이 있으면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잖아. 일단 휴지심은 표면이 좀 거칠고 딱딱하거든? 이걸 바로 쓰면 안 되고 곱게 펴서 여러 번 비비고 문질러봐. 그럼 한층 부드럽고 연해져서 휴지까지는 아니어도 쓸만해지지. 그런데 휴지심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?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바로 양말인데? 만약 신고 있는 게 페이크 삭스라면 앞뒤로 한 번씩 하나 쓸 수 있어. 발목이 긴 양말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. 근데 내가 오늘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?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음 방법을 써야 해. 입고 있는 속옷을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 집으로 갈 거면 괜찮지만 다음 일정이 있다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야. 이것도 좀 그렇다면 지갑을 열어볼까? 좀 세균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훌륭한 대체품이 될 수 있어. 만약 만 원짜리밖에 없으면 옆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봐.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는 원래 물에 젖어도 잘 안 찢어져서 재활용도 가능하지.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? 그럼 과감하게 속옷을 올리고 걷는 보폭은 좁게 재빠르게 한 발 한 발 내딛다.